여러분이 원격 제어로 다룰 수 있는 윈도우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목적을 가졌으면 제일 먼저 AWS의 사이트로 들어가서 자신이 필요한 어떤 제품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 AWS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메뉴는 제품 부분입니다 이 제품을 클릭하면 AWS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주요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일종의 분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단순히 파일을 저장하고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누군가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스토리지, 저장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저장소와 관련된 또 파일 서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옵션들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해야 된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노에스크웰이라든지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섹션에 바로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또 굉장히 중요하게 급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이 필요하다면 여기 있는 기계학습 파트를 가시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솔루션을 AWS에서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보이고요 또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프로그래밍 쪽으로 제어하고 싶다면 사물인터넷이라고 되어 있는 섹션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AWS를 사용을 하게 되면 차차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은 AWS 비용관리라는 파트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AWS를 이용하면서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의 사용량이라든지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측정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관리 도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의 AWS 서비스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관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였다고요? 원격 제어를 통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법이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컴퓨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쭉 보니까 여기에서 EC2라고 하는 것이 있고 누군가가 AWS에서 EC2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제공해 준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라고 쳐봐요 그럼 이걸 한번 클릭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 보겠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EC2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한 소개 페이지로 나오게 되고요 다른 서비스들도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EC2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를 살펴보시면 이게 자기가 찾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막연하게 어떤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EC2라는 서비스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관심사가 옮겨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